오늘 살펴볼 지역은 인천시 서구입니다. 인천시 서구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실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인천시 서구의 2024년 10월 현재까지 신고된 9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387건으로 직전 월인 8월 654건에 비해 약 40.9%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인천시 서구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4년 10월 현재 인천시 서구 인구는 63만 1,652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영유아와 20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10대와 3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세대수는 27만 619세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8년까지 공급계획 물량은 2024년 8,982호, 2025년 7,027호, 2026년 8,510호, 2027년 3,914호입니다. 자 그럼 인천시 서구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청나동 청나 SK뷰 2011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9개동 879세대 최고층 30층 아파트의 48평 A타입으로 2021년 7월 최고가 12억 5천만원에서 2023년 4월에 6억 3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4%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8월 12일에 거래된 8억 7천만원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원에서 13억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0에서 46%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해원초, 해원중, 해원고등학교와 문점공원 및 청나호수공원이 있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은 더욱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6위, 검암동 신명스카이뷰 2003년 7월 사용 승인된 총 4개동 268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33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2,500만원에서 2023년 12월에 2억 6,5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5%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7월 27일에 거래된 4억 2,300만원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8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6에서 80%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간제울초, 간제울증, 서인천고등학교와 간제울공원 및 건바위공원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건바위역까지는 도보 약 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청나동 청나자의 2010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19개동 884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9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8억 3,500만원에서 2023년 7월에 4억 2,500만원 떨어진 최저가 4억 1,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8월 30일에 거래된 6억 6천만원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6억 5천만원에서 6억 9천만원이고 전세가는 4억 2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58에서 63%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초은초, 가원초, 초은중, 초은고등학교와 청나국제도서관 및 개뜰공원과 여러 공원들이 있고 가장 가까운 가정역까지는 도보 약 20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가정동 동의차 1988년 2월 사용 승인된 총 3개동 252세대 최고층 6층 아파트의 15평형으로 2021년 12월 최고가 2억 5천만원에서 직거래를 제외하고 2023년 5월에 1억 3,4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1,6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3.6%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7월 8일에 직거래로 거래된 9,230만원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이고 현재 전세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2에서 33%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봉수초등학교와 숭악산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가정역까지는 도보 약 12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왕길동 검단자의 2단지 2010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7개동 413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34평 C타입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4억 9,800만원에서 2023년 4월에 2억 7,55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2,25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5.4%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8월 6일에 거래된 3억 6,500만원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3억 7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이고 현재 전세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3에서 74%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단봉초등학교와 금호공원 및 오류지구 2호 어린이공원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왕기력까지는 도보 약 1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가정동 동호 1차 1988년 1월 사용승인된 총 5개동 474세대 최고층 6층 아파트의 13평형으로 2021년 12월 최고가 2억 3천만원에서 직거래를 제외하고 2023년 3월에 1억 3천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6.6%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8월 28일에 거래된 1억 4천만원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1억 2천4백만원에서 1억 9천만원이고 전세가는 3천5백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30에서 32%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봉수초등학교와 숭악산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가정역까지는 도보 약 16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가정동 유서울 1990년 12월 사용승인된 총세계동 555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2년 1월 최고가 2억 4천만원에서 2024년 2월에 1억 4천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8.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0월 12일에 거래된 1억 7천5백만원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1억 5천5백만원에서 2억원이고 전세가는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5에서 78%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봉수초등학교와 루원시티 소공원 및 여러 공원들이 있고 가장 가까운 가정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입니다. 이상 인천시 서구의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50.4%에서 최대 58.9%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